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오.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몽예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사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중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쇄약하게 할 것이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때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미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중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중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칠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오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양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오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힐 것이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해드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오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한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오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우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국당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우와이니라. 이것은 여우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17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총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이를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우와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셨던 거룩한 삶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조각이나 주상이나 석상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것에게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아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이 항상 술 못 먹어서 죽겠다, 술 먹으면 살겠다 하면서 자기 몸에 알코올을 채우지만 결국 그 알코올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듯이 자아에 중독된 인간은 항상 자아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죽을 것 같고 자아의 욕구를 채우면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지만 실상은 결국 그 자기를 위함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을 자아 중독에서 끊어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자아 중독에 빠져서 자기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외하라는 거죠. 건물로서 지어진 그 성소를 넘어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주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며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아 중독에서 벗어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의 끝은 결국 멸망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끝은 결국 복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고 싶으셔서 이런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받게 될 복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받게 될 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게 될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4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될 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5절까지는 끝까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 자아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모든 벌을 다 받을 만큼 정말 갈 때까지 간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개명을 진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받게 될 복을 크게 6가지 정도를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수확과 평화롭고 안전한 삶과 사나운 들짐승들이 없음과 전쟁의 승리와 번성과 하나님의 보살핌 이런 복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복들은 받는 단계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 모든 복을 하루라도 빨리 다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안달이 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개명을 진행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 39절까지 이어지는 벌에 대한 말씀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개명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벌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14절부터 17절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18절부터 20절. 세 번째 단계가 21절, 22절. 네 번째 단계가 23절부터 26절. 다섯 번째 단계가 27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병과 열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 그 민족의 멸망과 흩어짐이라는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신 것만 해도 적어도 다섯 번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도 아니에요. 그렇게 다섯 번의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다고 해도 그래도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겸손하게 자기들의 벌을 받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까지 지금 미리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벌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저주를 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민숙이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맞으시죠?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는 그 미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 안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담겨져 있는 목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을 복과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을 벌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 앞에 어떤 상이 있는지 어떤 벌이 있는지 내가 다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꽃금만 걸어라. 제발 순종하는 길만 걸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이 선물 너희들 꼭 다 받아 누려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했죠?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서 말씀하신 최후의 5단계까지의 벌을 모두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마지막 벌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최후의 카드까지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또다시 반복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말씀으로만 하지도 않으시고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그들 가운데 오시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보다 자기를 위하여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자아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뻔히 그들의 선택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자기를 위하여 살면 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복을 누린다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그래도 자기를 위하여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자아 중독의 무서움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 상황에서도 도저히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미련하고 바보같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길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 중독에 빠진 인간들의 미련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인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버리시나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 미련한 인간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이 미련한 우리를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찾으시죠. 그 새로운 방법이 무엇인가요?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친절하게 그들 앞에 놓여있는 길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그래도 결국은 자아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망하는 길로만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새로운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처리되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자아 중독으로 몰아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을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해결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자아 중독으로 몰아넣을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방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위한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자아의 우상을 섬기며 살지 않게 하소서 내 욕심 내 욕망 내 감정을 위하여 사는 삶을 그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세워진 자아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자아의 우상 때문에 생겨난 모든 문제와 상처들이 주 안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자아의 우상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감정을 채우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 그 시간으로 인하여 생겨났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상처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의 곳곳에 세운 그 자아의 우상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자아의 우상으로 인한 상처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먹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는 자 아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묶여있는 자가 아님을 하느님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공격하며 들어올 때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는 나의 옛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습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옛 자아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삶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감정을 채우다가 죽게 되었던 내 욕망을 채우다가 망하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길을 우리가 또다시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련하여 놓으신 그 복받는 길 복을 누리는 길을 우리가 걸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2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이를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주님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매 순간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매 순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죽게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내가 주님과 떨어지는 시간이 없다는 것 주님이 나를 떠나지는 시간이 없다는 것 아버지 우리가 그거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 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죽게 드립니다